유럽 경제의 거인 독일은 어느 때보다 큰 번영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독일은 세계 4위 경제 규모의 최대 수출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워싱턴과 베이징의 관점에서 독일은 유럽을 대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 베틀스만 파운데이션의 아네트 하우저 씨는 통일 24년 만에 독일이 유럽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협력국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유럽의 전화번호가 뭐냐는 유명한 질문을 남겼는데요. 이제는 베를린 번호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영향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중요한 국제 현안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맡는 데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직영학적 역할에 대한 저서를 발간한 스티븐 사보십니다. 독일은 경제대국이지 군사적 전략적 대국은 아니란 겁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독일이 이제 경제정책에만 집중하는 데서 벗어나서 진짜 외교정책에서도 균형을 맞추려는 게 아닐까요? 사보십은 독일이 초강대국의 지위로 가는 길목에 여러 걸림돌이 있다고 말합니다. 독일은 2009년 유로존 부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긴축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5년간 지속되면서 유럽의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급진적인 좌익과 대중연합적인 우익이 모두 부상했는데 이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독일 주도의 긴축 정책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제시할 테니 당신들은 따르라는 듯한 독일의 태도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서방 진영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를 위협하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대서양 관계 연구소의 대니얼 해밀턴 씨입니다. 러시아와 관련된 혼란, 중동 지역의 혼란도 언젠가 유럽 지역의 직접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부 유럽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럽으로의 인구 이동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도 함께 흘러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위기감 속에 독일은 유럽에서의 안보 역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에 대한 대응으로 나토가 창설한 신속 대응군에서 독일의 역할이 큽니다. 독일 외교관계위원회의 라인하르트 비티 코퍼 씨입니다. 독일은 그동안 군사협력에는 적극적이지 않았었지만, 최근 발틱 국가들의 취약한 안보 지원을 위해 병력을 보냈습니다. 독일은 이라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L에 맞서고 있는 쿠르드 자치 병력의 무기도 지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독일의 경제적 영향력이 국제사회 정치 질서에 달려 있으며, 따라서 독일도 이를 유지하기 위한 서방 강대국들의 움직임에 더 많이 동참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오의 영상뉴스였습니다.